할아버지도 못 받는 것 같고 아들 내일 모레 못 할 것 같고 저는 웬만하면 선수들한테 있는 표현을 다 하려고 노력을 해요 감출 것도 없고 제가 있는 표현을 다 해야 선수들도 더 마음을 열 거고 조금 약체를 평가로 받았지만 선수들이 워낙 준비를 잘 해줬고 시즌 때도 열심히 해주는 바람에 제가 상위권에 있지만 여기에 방심하지 않고 쭉 앞으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작년에 LG농구를 보면서 과XXXX라고 생각을 해서